안녕하세요. 백두산입니다. 오늘 장어하고 스테이크 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구워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희망이가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. 집안이 이제 흥망이 돼. 물어뜯고 어지럽히고 손님을 제거하고 싶어요. 그리고 네, 이렇게 놀고 싶어요. 손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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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온 지 이제 얼마 안되지만 엄청 컸어요 애가 많이 클 것 같아요 지금 놀아 달라고 지금 졸어 하는거에요 정방지 쪽 아 원홈 모습은 아주 귀엽습니다 강원도 정산에서 백호산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